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햇살이 너무 따가워서 지금 저의 피부가 좀 따끈 그립니다. 아 시골은 정말 햇살이 세군요. 뭐야노? 이래가지고 앞으로 여름에 저가 어째 다닐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항상 기다려 주시니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다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밀양 인근의 조그마한 동네인데요. 거의 소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벌써 빈집이 많이 보이고요. 완전히 방치죽인 집인데요. 이런 게 요즘 문제가 좀 되는 시골의 폐가 막 그런 종류입니다. 이야 빈집 한번 보세요. 저 한자 저거 뭐 저도 못 읽고 여러분도 못 읽을 것이죠. 굳이 모자이크 안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귀신 나오는 이런 것은 조금 면이나 업단이 행정에서 조사가 조금 들어가 주셔야 되는 그런 품목인 것 같습니다. 자식도 안 찾고 아무도 그냥 방치 중에 있는 그런 제 집입니다. 감나무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주민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자식분들이 들어오겠다고 좀 잘 고쳐놨는데 지붕 같은 것은 보수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잘됐습니다. 그런데 담이 저거 툭 차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이 조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집이 상당히 큽니다. 이 정도면 살림이 제법 있었던 집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래 고쳐놓고 지금 몇 년째 살 사람은 안 보입니다. 그대로 세월만 가고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디귿자로 꺾이는 이런 집은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남의 전형적인 일자형 집 그 왼쪽부터 정지, 그 다음 큰 방, 그 다음 작은 방 그 다음에 좀 뚝 뚫어져서 저쪽에 떨어진 곳의 외양간, 그리고 통시, 변소입니다. 그런 집에 살았습니다. 자, 감나무 두 그루가 담벼락 옆에 집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 집의 크기는 거의 막 제가 가끔 어릴 때 살았던 산골자국 마을에는 뭐 이런 큰 집은 없었습니다. 뭐 이런 집은 거의 뭐 사또님이 사는 집 그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 마을은 한 10채 정도가 살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비었습니다. 이 집은 상당히 아기자기하게 저 할머니께서 혼자 살면서 지금 가꾸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상당히 집을 젊은 사람들처럼 깔끔하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저같이 이제 낯선 나그네가 이 마을에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물으시네요. 아이고, 마, 동네가 그래서 이제 제가 아, 마, 동네가 아담하고 집들이 참 예뻐서 마, 전원주택지 물세 가러 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고, 동네 좋다고 들으라고 난립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빈집인 줄 알고 혹시 이게 매물로 내놨나 하고 크기도 크기도 좋고 또 시골집에 드물게 잔디까지 깔려 있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팔려고 내놨나 보다 하고 이제 관심을 좀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볼까 생각하고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할머니께서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누군교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집을 마치 유럽의 오두막처럼 관리를 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빈집이 아닙니다. 뭐, 비록 꽃은 그렇게 많이 심고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그 타시아의 정원인가 뭔가 뭐 그런 느낌이고요. 텃밭도 크고 아, 저 하얀 족제비 같은 고양이가 갑자기 저 내려옵니다. 저 늘어져 있는 고양이 저 팔자를 보면 저랑 동질감을 좀 느낍니다. 제가 저 늘어져 있고 싶은데 망고 부럽습니다. 저놈들이 제일 부럽군요. 신세 좀 한번 바꿔보자. 아, 저놈이 뭐 거절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집은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기 집도 전설의 고향의 느낌이 옳시다. 예전에 집이 귀하던 시절에는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 조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외지인이 들어와서 좀 살겠다고 이런 신청을 미리 하면 촌장이죠. 거의 뭐 부락, 부락의 대빵, 마을의 대빵인데 그 제일 연장자인 그 대빵 분한테 가서 이제 미리 언언을 좀 해야 됩니다. 그 분 밑에는 아무래도 또 이제 그 마을의 실세인 따까리들이 좀 또 옆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대빵이 이제 묻거든요. 혹시 그 놈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어디서 좀 착실하게 살던 놈이냐? 들어오면 뭐 말은 좀 잘 들으면서 뭐 마을에 들어오면 이제 뭐 그 놈이 혹시 말썽은 일으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신혼 파악을 좀 철저히 좀 합니다. 근데 뭐 아무나 더러울게 해가지고는 마을이 막 엉망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판정을 내리기 때문에 따까리들이 그 촌장님한테 좀 입김이 좀 좋게 들어가야 이게 좋은 평판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 친구 착실하고 제가 좀 잘 아는데 뭐 가르쳐 놓으면 마을의 큰 일꾼이 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좋다. 그러면은 저 뒤쪽에 대밭 밑에 빈집 저거 좀 손 좀 보고 이래가지고 너가 좀 도와주고 지붕 저거 세로 갈고 해서 좀 도와줘라. 뭐 이렇게 이제 명이 떨어지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 행위는 마을 제실에서 제실이나 아니면은 마을 해관에서 이제 열렸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자 외지인, 기촌인이 들어오면 이제 처음에는 한 몇 년은 상당히 열심히 좀 뛰어주셔야 됩니다. 마을을 위해서 마을의 실세들한테 마 인사도 부지런히 좀 다녀야 되고 마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설마 그렇게 했겠나 하겠지만 실제로 들어온 사람을 제가 실제로도 봤고 또 그렇게 처신하는 것도 옆에서 좀 봤습니다. 그런데 들어와서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친구가 이제 건장한, 건장하고 이랬는데도 이제 성시가 다르다 보니까 40대 초반에 그 외지인이 집성촌에 들어와서 정말 그 어린 저의 눈으로 봐도 상당히 마을에서 눈치를 보면서 산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뭐 돼지 잡고 닭 잡고 또는 뭐 마을에 도랑치고 뭐 하는 이런 잡일에도 항상 먼저 나와서 설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도 여전히 실세들이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동네는 여전히 있습니다. 최소한 예전에는 금품을 요구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요즘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외지인한테 무슨 행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저런 것을 당당히 요구를 하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눈치를 보는 입장이라도 요즘이 더 견디기 힘듭니다. 그것을 그래도 요새 유튜브가 발달을 해가지고 각종 텃세 부당한 대응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텃세의 사연이 고발되고 이러니까 예전에 뭐 암암리에 그리고 뭐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많이 양지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저를 비롯한 이 유튜브가 비록 엄지에서 일하지만 양지를 더욱 밝고 환하게 한다는 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도시의 공실 대형 건물 망한가 또는 망한 펜션 또 시골 빈지 등등 어두운 내용들이지만 그래도 양지를 항상 환하게 비춘다는 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도 도시의 공실처럼 집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자 주변에 정말 마트 병원 이런 거 멀리 있습니다. 차 없이는 정말 생활이 힘든 뭐 그런 곳입니다. 제가 이런 곳을 종종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날씨가 좋고 화날 때는 아 정말 이런 시골에 와서 꽃도 심고 나무도 좀 심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설설 해가 지고 땅거미가 지는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밤이 이제 슬슬 오면 밤이 오고 이제 슬슬해지는 시간이 다가오면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는 듯이 언제 그런 시골의 향수를 느꼈는지 모르겠고 갑자기 그냥 시골에 사는 게 만정이 떨어지면서 도시에 있는 집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미안하다 특히 겨울이나 날씨라도 이제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는 아 이 사람 없는 시골 동네에서 무슨 청성으로 들어와 살겠노 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만족하는 것이 좀 개하는 판단으로 아직은 사료됩니다. 살 집도 없고 뭐 수억 덜에서 집을 지어놨다가 밤만 되면 팔고 나오고 싶을 것 같은데 뭐 그래 되면 당분간 집은 놔두고 몸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이 잘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시골에 돌아다니면 촌에 비어있는 전원주택이 그래서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시골 전원주택 뭐 아직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산에 들어가면 조난당합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찾아 나오는 길을 잃습니다. 길도 없고 요새 또 누가 아무도 뗄감도 안하고 이러니까 산에 녹음이 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등굴하고 우거져서 엉망입니다. 기후도 그렇고 이것이 요즘 한국 산이 마치 열대 우리마 되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도 민항에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버스는 온다고 절에 해놨는데 운전하면서 버스를 본 적이 없는데 탈 사람도 없구만 사람보다 빈집과 강세가 더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지방의 현실이 옳시다. 구독을 해주시면 참말로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삼시세끼만큼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우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세종시다 거북섭니다 제주도다 어디다 캑사면서 그쪽 동네 신경을 쓰느라 도시의 그 삭막한 공구리 공구리 현실만 자주 보여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골은 또 그동안 신경을 쭉 못 썼습니다. 한때 시골 이 모양 이 꼴이니까 좀 보고 개선 좀 하자 이런 취지로 자주 올렸던 때가 있었는데요. 우야등 잘 되는 줄 알았더만 웬걸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이래 되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시골 여기는 시골 국도변이고요. 여느 동네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해 빠진 그런 동네입니다. 마을 입구부터 벌써 빈집이 맞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의 발을 멈추게 한 것은 저 중국풍의 절벽의 글자가 하도 신기하고 또 항하강의 적벽대전 비슷한 그런 문구도 보이고 이래서 막 한 번 들리게 됐습니다. 뭔가 저 절벽을 보는 순간 무협지에 나오는 경공수를 익힌 주인공들이 막 휙휙 날아다닐 것만 같은 뭐 그런 버스의 동네라 생각돼가지고 신기해서 차를 세워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반기는 거라고는 별것도 없고 강생이 가족하고 마을 입구에 저렇게 나래비로 빈집 다섯 채만 저를 반갑게 맞아줄 뿐입니다. 여기 주민들도 집주인들도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줄어드는 인구와 세락해가는 시골의 현실을 백약이 무효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철없는 강생이들은 사람을 반겨줍니다. 뭐처럼 사람을 봤는지 이 꼬무리들 한번 보실까요?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보이는 개들은 주로 서양 개들 인데요. 비숑 푸들 포메 이런 걸 들어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은 당장 예쁘기는 한데 정말로 제가 귀여워서 깨물어주고 싶은 이런 종류는 바로 지금 보는 시골의 똥강새 이들 바로 요놈들 이 꼬무리들이 귀여움을 그런 것들은 따라갈 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똥강새 애들이 시골 담장 밑에 자라는 저 봉선화 또는 채송화 이런 식물 하고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한국적 정서를 마냥 불러 일으킵니다. 저희 어린 시절에는 앞에 열거했던 저런 서양개들은 참 더물었습니다. 주로 100% 똥강새 요놈들 이었거든요. 장날에 가도 저런 애들 한 2, 3, 천원이면 사올 수 있었고 마음 내키면 집으로 사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다 키우고 정이 들 때 한참 들어서 학교 마치고 달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놈들 보려고 열일 제쳐놓고 집에 열심히 뛰어오는데 근데 평소 같으면 막 짖으면서 반겨줘야 할 놈들이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계집애 있겠지 싶어서 가보면 계집애 텅 비어있습니다. 근데 뭔가가 좀 뭔가 지피는 구석도 좀 있고 해서 급하게 엄마한테 가서 복실이 어디갔노 이러면 엄마가 약간 망설이면서 아파서 팔아붓다 이러면 간이 갑자기 덜컥 내리앉고 왜 팔았냐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를 지읍니다. 그날 저녁은 다 먹었습니다. 그랬던 추억이 있는데요. 저놈아들하고 우리 못살던 시절에는 쟤너들은 근데 운명이 적당히 키워서 다들 파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때는 막 그러고 살았습니다. 시골이 이렇게 소멸하는 이유로 터세 마을발전 기금 뭐 이런 것을 많이 꼽곤 하는데요. 사실 그것은 하나를 알고 둘 셋은 모르는 그런 진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버스도 올 일도 없고 편의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쿠팡이나 택배도 도시처럼 매일 오지는 않고 몇 개씩 모아서 온다고 합니다. 일자리는 당연히 없고요. 또 요즘 농사일 저런 거 좋아하지도 않으니까 자식들이 나가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엄두가 안 날 겁니다. 당장 저도 자연을 좋아하고 시골을 좋아하고 하지만 막상 들어가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식구들의 그 반대를 물리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고려할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요즘은 시골에 들릴 일 자체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10년이나 20년 전만 해도 시골에 남은 친인척도 있고 관련된 일도 있습니다. 주로 벌초 여러 제사를 모아서 하는 모사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가끔 투덜대면서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빨리 마무리 짓고 어서 집으로 도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국립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남아있는 관련된 인사도 없을뿐더러 일도 없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연고도 없고 인프라도 없고 버스도 안오고 오히려 자차가 더 있어야 되고 살기가 더 힘듭니다. 솔직히 시골이 돈이 훨씬 더 듭니다. 여기 버스는 다니겠지만 몇 가구 안사는 집마다 차들이 다 있는 걸로 봐서 대중교통은 다들 이용 안하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으면 자차를 몰고 나가는 게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고 더 불편합니다. 진짜 차가 필요한 곳은 오히려 시골이나 벽지 이런 데니까 참 역설적 입니다. 자 이게 저거는 쓰다 남은 하수도 간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을 동네 아재들이 그늘에서 휴식하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저기 앉아 있을 사람이라도 있을지 이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 50초번만 되어도 발이 명절날 초입이나 이때 두루마기를 꺼내 입더라고요. 좀 자신이 더 어른으로 보이고 싶었는지 그때는 정말 노인이고 50대 정도만 돼도 노인이고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50대는 50대는 아직 노인이라 부르기에는 한참 어린 나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정말 노인은 7학년 가까이 되어야 되지 않나 조금 있으면 그것도 아직 좀 어리다 좀 더 이따 와라 이러려나요. 7학년도 요즘도 경로당에 가면 아직 신바람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나이에 불과합니다. 가끔 이런 마을을 다니다 보면 집은 한 10채 미만인데 사람은 한 명에서 두 명 가끔 때로는 한 명도 못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진짜 조만간에 미래에 그분들 돌아가시게 된다면 정말 불도저로 마을 전체를 싹 밀어버려야 되는 그런 게 머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마을을 오늘도 또 한 번 만나고 가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호발입니다. 여름에 오는 길목에서 낙동강병 근처에 있는 오지마을에 한 번 와 봤습니다. 역시나 빈집이 쏟아지고요. 이제 뭐 빈집이 많다 이런 것은 말하는 것도 이제 식상한 얘기가 됐습니다. 텅 비어있는 집을 보면 어릴 때 방학이 되면 찾곤 했던 그런 시골집이 생각이 납니다. 이제는 이런 집들에 사람은 없고 보이시죠 가축분들만 왔다 갔다 묶여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큰 집에 저 큰 마당에 쟤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은 얌생이 참 저거는 여름에 보약인데 저거 참 맛도 개하는데 보이는 집들을 보시면 사람 목소리 하나 안 들리고 강성이가 한 번씩 찢어주고 얌생이 염소가 매 한 번 하고 말아주시네요. 계속 찢으면 아마 좀 시끄러울 텐데 여기 이런 곳은 도대체가 시골 터세니 갑질이니 누가 있어야 뭘 하지 아무도 없는데 그런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돌아다니고 있지만 간혹 누가 보여도 관심도 없습니다. 웬 놈이고 참 신기한 놈이구나 하고 그냥 갑니다. 그리고 사람은 아예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저 동물들만 조금 만났습니다. 이렇게 마을들이 비어가고 예 시골은 소멸해 가고 있어도 그래도 여전히 다양한 마을 곳곳에서는 터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람과 사람간의 갈등에 불과하다 보니까 언론에 나올 만큼 그렇게 큰일은 잘 안나옵니다. 그래서 못 모르고 귀농을 했다가 된통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런데 마을에 완전히 정착을 하고 나서부터가 이제 본게임이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갈 도심인의 입장이었다가 이제 본격 마을에 입성하게 되면 기존의 원주민들의 무리지어진 세력들도 있고 또 자신들이 그동안에 우울한 지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을 빚게 됩니다. 또 가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골을 다루는 유튜브들 중에도 시골 마을에 이미 정착한 유튜브 중에는 자신이 시골 마을에 자리를 잡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은근히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마을의 기존 질서나 어떤 기존 체계에 대한 뭘 이해와 그런 것 때문에 따뜻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채널도 있는데요.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해서 어떤 그런 대목이 조금은 있다 하더라도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간 사람이 그 지역 특유의 어떤 갈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 갈래가 도의관념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마을 측에서 갈래처럼 해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분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는 게 도시에서 시골로 들어갈 때는 사실은 조용한 삶을 원해서 간 겁니다. 그야말로 내 돈 주고 내가 산 시골집인데 막상 가보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하고 마을 해관에도 가서 일일이 챙겨야 하고 그것은 마치 공리라도 되는 것처럼 이런 것을 시골에 들어가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라도 되는 양 훌륭한 조언처럼 조언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싫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사람 때문에 고생하게 되고 그렇게 조언을 하지만 그게 더 하기 싫은 이유도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의 협조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의무처럼 계속 거듭될까 봐 또 그것이 두렵고 우려되어서 처음부터 아예 거절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의 어떤 행사 때문에 돈을 거두면서 기존 마을 원주민들에게는 일체 거두지를 않고 유독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많은 액수의 부담을 지우는 사례도 있어서 이장에게 항의를 했더니 이렇다 할 명분도 되지도 못하고 원래 그랬다는 식의 막무가내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성의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버릇이 될까 봐 못하는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마을 발전 기금 이라는 저 대목이 제목만 보면 발전 기금 이라고 하지만 적은 사실상 이장과 이장 주변 일당들의 술값 또 좀 많게는 여행비 까지 저게 전용되는 사례가 빈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외부기관의 해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금의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밝혀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감사를 구체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 발전기금이라는 근본 근본 제목이 제목이 흑신 도시 이런 것 이름만 그럴듯 합니다. 저런 대목에서 워낙 문제점이 많이 발생 되어가 지난번 국회에서도 제도적 차원으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요. 그게 만들었다가도 무슨 이유에선지 법안이 발의가 되지도 못하고 그냥 막 계속 처박혀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도권에서 외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보호를 못해주기 때문에 역시 자신이 동네를 잘 알아봐야 되고 적당한 선까지는 기득권을 인정을 조금은 해주는 대목은 해주시고 또 어떤 선을 넘어가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는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를 망설여서도 안됩니다. 자 내 전재산을 털어놓은 이 귀촌자분들께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도 당황한 모습으로 이 턷에 대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닌 공장이라는 사업장도 시골 주변의 인허가를 적법하게 받고 정상적으로 공장을 짓는 공사를 했음에도 이장과 마을 특새로 공사를 방해하고 민원을 야기시켜가 공사를 중단시킨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단 민원이면 웬만한 공무원을 다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철저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악당짓을 대놓고 합니다. 공사 현장이 제법 멀어서 소음이 기준치 이하인데도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소가 유산했다 등등의 온갖 꼬투리를 잡아서 마을발전기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촌에 앉아서 돈이라면 한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무서운 현실들이 시골에는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잘 해가 웬만하면 웬만하면 그런 마을은 피하고 그래도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잘 타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 한글자막